안녕하세요. 유산하 지상부부 김상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8월 17일부터 지급됩니다. 방역수준과 방역조치기간, 사업체 규모 등에 따라 100만에서 2천만 원을 받습니다. 매출액이 10에서 10%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일괄적으로 50만 원을 받습니다. 중기부가 발표한 희망회복자금 등 추경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을 고려해 8월 17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체 지원 대상 178만 명의 73%인 130만 명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8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방역수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기간 장기단기, 사업체 규모 유인 매출 4억원 2억원 8천만 원 등 업체 배피의 정보를 반영해 지원 유형과 지원 금액을 세분화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에서 2천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에서 900만 원,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은 50만에서 400만 원이다. 방역조치의 장기와 단기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집합금지 영업제한 유형의 장기와 단기 구분 기준, 경영위기업종 관련 세부 사항은 내달 5일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는 언제 내려진 것을 의미하나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기간에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배출 예산도 있는데 언제 지급되나요? 특별피해역종 및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 대출이 8월 중에 공급된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연 1.5% 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되는데 전체 지원 규모는 1조 1천원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임차료는 얼마나 지원되나?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융자가 있다. 1인당 지원 한도는 2천만원이다. 또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이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요율이 인하됩니다. 기존에는 1년차 0%, 2에서 5년차는 0.6%였는데 앞으로는 1에서 2년차 0%, 3에서 5년차는 0.4%로 낮아집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계속 받을 수 있나요? 50만원을 주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업은 애초 4달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추경으로 연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아울러 폐업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 컨설팅 철거비 등에 대한 원스톡 지원 사업이 8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Q&A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업데이트되는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